방전이요? 3.6볼트인데? 네. 떨어질꺼야 이제 몇 볼트까지 떨어지대요? 3.5백까지 떨어지대요 잠깐만 3.1이나 3.2까지 떨어지대요 3.6이 마지노인줄 알았어요 역방향으로도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380 여기는 12.7에 맞춰놨어요 가방향권 1.2만큼 그리고 600W 정도 파워 노이즈가 꽉치나요? 전원장치라서요 그리고 배터리 좀 시험하고 싶어요 12.2 7마리인데 12.2 12.2 12.3 12.3 12.3 12.3 12.3 12.3 12.3 12.3 12.3